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함께 삽입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result 라고 하는 박스를 보니 그 결과 연결으로 불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벗으로 뒤집어지는 자리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주는 힌트였어요. 그럼 as a result는 그 결과니까 순접으로 they are fit and grow better 그들은 적합하고 그리고 잘 할 거다라는 플러스의 내용 나오죠. 그럼 앞 문장은 플러스였을 거고요. 하지만 벗으로 뒤집히면서 그것들은 특히나 long-lived니까 오래 살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럼 앞 문장은 플러스, 뒷 문장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아마 단절이 확실히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안 좋은 얘기로 뒤집어지는 자리 그 단절 찾아서 정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ree grows together 우리 나무가요. 함께 보통 이렇게 빽빽하게 자라잖아요. 그랬을 때 영양분이나 물 같은 것이 최적으로 잘 분배가 됩니다. 나무들 사이에서요. 그래서 각각의 나무들이 전부 다 can grow into the best tree. it can be 나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무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산이 형성되나 봐요. 산에 보면 여러 나무가 같이 자라죠. 그러면 이때 최적으로 분배를 영양분이나 물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나무로 자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f you help individual trees 만약에 당신이 도와준다. 라고 해봅시다. 여기 OO 들어가 있죠. 자, individual tree니까 각각의 개별의 나무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도와줘? getting rid of? 뭘 통해서? 그냥 제거를 하네요. 자, 그들이 원래 해야 되는 컴퓨티션, 경쟁을 안 하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나무를 어떻게 보면 제거했다라는 거죠. 같이 자라야 되는 나무를 그쵸? 같이 자랄 때 나무가 최적으로 자랄 수 있는데 근데 너가 도와준다 치고 help, 도와준다 치고 자, 그 나무를 제거하면서 경쟁 없이 하나의 나무를 잘 자라게 해주면서 다른 나무를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한 나무를 딱 이렇게 주게 되면 자, 그럼 그 남아있는 나무는요 are, be, wrapped 라고 해서 어떤 단어예요? be, wrapped 밑에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부정적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너가 도와준다 치고 경쟁을 안 하게 만들면 나무는요 그냥 잃어버려요. 마이너스, 어쩌고 느꼈습니다. 자, 그들은요 send message 아,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그들의 이웃에게 자, 성공적으로 아니요 성공하지 못하겠죠. 왜? 이 나무들이요 마이너스, 어쩌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준다 치고 옆에 있는 나무들을 경쟁을 싹 없애버리면서 제거해버리면 옆에 나무들한테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bust up 뭐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구루터기를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자, 모든 나무가요 지금은 growth on each on 스스로 자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great difference 아주 큰 차이점을 가져오겠죠. in productivity 생산성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가져올 거다라는 내용으로 마이너스, 뉘앙스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some individualists 어떤 나무들은요 강압성을 할 거예요. like mad 미친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자, 지금 여기 이 각각의 개별 나무가 정말 미친 듯이 강압성을 하고요. 자, 뭐 할 때까지 이 당이요 이 긍정적으로 bubble alone 흘러나올 때까지 그들의 트렁크니까 이 그 줄기죠 줄기에 막 나올 때까지 계속 강압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이다 자, 나무는 can be only as strong as 오직 뭐만큼 강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나무 그 숲이 그 나무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숲만큼만 강하다 라고 하는 마이너스 오죠 느꼈고요. 자, 1번에서는 강압성을 잘해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들의 나무 턱 위에 그쵸 그 당분을 지금 흘러내리게 할 때까지 강압성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1번은 플러스 2번은 마이너스로 여기서 우리는 단절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번으로 우리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앞에가 플러스였습니다. 자, 앞에 플러스 우리 강압성을 열심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영양분이 긍정적으로 잘 흘러내려 그 결과 잘 자랄 건데 하지만 그들은 그 나무들은 오래 살 수는 없어라고 지집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오조 2번에 딱 들어간 이후에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나비인 나무는 옆에 있는 산 만큼 아, 옆에 있는 숲만큼만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살 수는 없다라는 부정적 미얀스로 지집어졌구나. 여기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엔드 연결로써 there are now 지금은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나무 숲에 루즐, 패배자들이 진짜 많다라는 마이너스 오조 계속 느껴주셨죠. 그래서 3분도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요. Weaker members 마이너스 오조 자, 이제 더 약해진 그 멤버 나무들이겠죠. 자, 이 나무들은 갑자기 for, behind, behind 이제 뒤처지게 되겠죠. 자, whether the reason 자,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자, 그들은 나무들은 지금은요 for, pray to 자, 어떤 먹잇감이 됐더라 어떤 곤충이나 펑기와 같은 곰팡이류의 먹잇감이 됐어요. 마이너스 오조 느껴주시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는데 한 군데 여기 앞에 강압성을 잘해서 긍정적으로 흘러내렸어요. 라는 여기 플러스에 여기 뒤에 나오는 어, 이거 지금 여기 만큼만 강해요. 라는 언니가 부정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 잘 읽어내셨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절되는 곳은 2번밖에 없구나 해서 정답 2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